에즈라 밀러 깜짝 내안한 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럴드의 범주를 상영하는 서울 극장에 수연과 함께 가겠다고 예고했다. 수연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에즈라 밀러와 찍은 여러 장의 사진 및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. 동영상에서 두 사람은 최고의 신동범이 아직도 상영하고 있다. 우리가 그 애 나오고 그를 너무 사랑한다.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. 내일 밤 서울에 있는 밤에 나타날 텐데 를 관객과 함께 볼 예정이다.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. 어떤 극장에 나타날까요? 함께 하길 바란다고 예고했다. 이어 게재한 사진에는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.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형 인형 옆에서 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럽게 서울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이다.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럴드의 범죄 홍보사에 따르면 에즈라 밀러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를 함께 찍은 수연과 친분이 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. 앞서 에즈라 밀러는 미국에서 수연과 함께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럴드의 범죄 관련 인터뷰에 응하던 중 수연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하자 이를 지적하며 화제를 모았다. 한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럴드의 범죄는 2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상영 중이다.